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역시 낙영이 대단해요. 그게 바로 최신 유행하는 곳곳 댄스라는 거 아닙니까? 이제 식초하시죠. 그 사람 짜국 치는 곳 좀 맞죠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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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냥 나오지 말고 축하해 줄 걸 그랬나? 나 알감도 같은 놈. 승모한테 밖에 접은 적 없는 입술인데. 나쁜 놈.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가도 되죠? 다음에요. 감기가 오려는지 컨디션이 영 안 좋아요. 약 먹어야 되는 거면.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. 내일 봐요, 승우 씨. 전화할게요. 저녁이 슬프고추, 어젯밤에서 잠이 가득하니 도착하니 신실을 설치해놓고 검사드립니다. 보통 날씨가 다행히 제거하러 오지 2012. 거품 Bridge 아멘